근데 바위 덩어리네요 하나에 소리 나랑하네 그냥 길이 나죠? 우와 깜짝이야 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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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한산성 단방 입구를 들어왔습니다. 우리 오늘 봉우리 몇 개 지나가야 되죠? 8개? 7개? 지금 찍고 있어? 북한산성 단방지원센터인데 왜 이렇게 위지 말고 쳐다놔 지금 1시인데 밥을 먹고 이제 들어왔거든요. 사람이 오늘 좀 많습니다. 북한산성 단방지원센터로 와서 의상능선으로 가려고 하는데 봉우리 한 7개, 8개 되는 것 같아요. 다 외우진 못하겠는데 밥을 먹었으니까 또 부지런히 가서 해지기 전에 오는 게 목표입니다. 파이팅! 지금 저희가 여기 북한산성 단방지원센터인데 오늘 목표가 의상봉, 용출봉, 용혈증취 찍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나요? 이렇게 오는 건데 안되면 중간으로 빠져서 중간에 다 빠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. 중간에 빠질 거예요. 날씨가 좋죠. 오늘 홈내시 진짜 이제 싹이 낫네요. 아주 좋아요. 날씨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조금 없던 의욕도 새로 생겨나는 봄산행입니다. 이 상봉은 1.2킬로 100군데는 안가지 산수유가 피었네요. 이건 무슨 암운지 모르겠지만 초록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습니다. 겨울을 이겨낸 꽃눈이 이렇게 지금 쌀을 튀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기특합니다. 흑불을 이끈어냈어요 물길에 다 타였네요. 흑불을 이끈어냈어요. 흑불을 이끈어냈어요. 흑불을 이끈어냈어요. 흑불을 이끈어냈어요. 의상봉 0.7킬로미터 남았습니다. 하지만 이게 시작이죠? 흑불을 이끈어냈어요. 장갑을 끼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웃긴데? 이게 뭐야? 이게 가파른 암벽이네요. 너무 웃겨요. 너무 웃겨요. 자, 조심하세요. 우와, 뒤에 경치해요. 네 사람들의 손잡이가 되어줘서 이 나무가 엄청 반질반질해졌네요. 고마운 나무입니다. 이렇게 계단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 괜찮습니다. 이 나무입니다. 자, 옆에 올라가고싶어 봄과 백운대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백운대에 왔었는데 겨울에 북한산은 오기가 싫었거든요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엄청 가까이 하기 힘든 산이었는데 와보니까 확실히 어질어질했고요 저기 위에 개가 살고 있더라고요 봄이 되니까 뭐 여전히 바위산이라 의연하네요 북한산은 조형미가 뛰어난 것 같아요 예쁩니다 우리 어디 걔 봄 언제 줄 거야 얘가 물을 어떻게 먹어 암벽에 세봉을 박았는데 이걸 잡고 올라가야 돼요 어마무시합니다 너무 어질어질한데 일단 살아야 하니까 암만 보고 가야 보겠습니다 아 아 여기가 백운대 어 진짜 멋있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경치가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저쪽에 백운대가 보여요 백운대 여기서 보니까 완전 돌 덩어리네요 아 아 북한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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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공간 있잖아요. 이게 엄청나게 큰 그릇. 여기 안에 까마귀가 날아다니는데 너무 자유롭게 느껴져요. 까마귀 보이죠? 우와. 불편합니다. 하지만 자유롭습니다. 굿. 이제 의상봉이 바로 코앞입니다. 여기 의상봉인거야? 지금 의상봉이 왔는데 한 5팀 정도가 계시네요. 여기 많이 번잡하지도 않고 경치가 너무 좋고 날씨가 정말 좋네요. 잘 온 것 같아요. 장치에 너무 좋다. 저 사진 하나 보ijoühren? 여기 위에 몰라요. 이거 있어. 제가 이거 написано. 도쿄사는 꼭 조선시대의 역사는 속살여 온 것 같아요. 느낌이 이 산을 지나가고 딱 하면 마치 시대가 바뀌었을 것 같은 타임스트리트 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여기 의상봉 심지어 북한산 의상봉 심지어 먹는 오렌지 여기 자몽이 떨어져 있는데 위에 자몽 나무인가 싶어서 쳐다봤더니 지난번에 여기서 고양이 만났는데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네요. 맛있다. 음 아 왜 이렇게 맛있지. 네 여기는 의상봉 신통인데요 해발고도가 500m밖에 되진 않지만 방금 올라올 때 엄청 가파른 다윗길이 올라왔는데 고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지 않네요 일단은 점점 성질하고 에어컨 안에 일어 radiator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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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music licensing reimagined artlist.io music